자,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외국인과 나그네. 외국인의 특징은 뭘까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거처가 불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불안하고 그리고 마지막을 어디서 보낼지가 불안하다. 그런 것입니다. 외국인은 그래서 성경적으로 나그네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또 특징이 뭐에 있을까요? 특징이. 될 수 있으면 아이들도 좀 정신을 차리라고 아주 어린애들은 자게 두세요. 자게 두시고 무슨 말씀 들었니 하고 좀 하게 해보면 좋은데 좋습니다. 외국인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뭘까요? 이사를 자주 한다. 이사를 자주 한다. 이사를 여러분 얼마나 하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세워봤거든요. 독일에서는 여섯 번 이사를 한 것 같아요. 독일에서 살면서 여섯 번 이사를 한 것 같고 한국에서는 셀 수가 없네요. 부모님 집이 이사를 한 것 또 이사했고 여러분도 다 태어난 것, 자란 것, 학교 다닌 것, 학교 다니면서도 자취하다, 기숙사에 있다, 원룸 얻었다, 도로는 자기 집이 있을 건 아니, 부모님 집에서 계속 산 사람도 물론 있을 테지만요. 그러다 보면 이사를 많이 저도 부모님 따라서도 이사를 많이 했고 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도 거처를 이렇게 저렇게 옮겼고 또 결혼하고서도 여러 번 옮긴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도 또 태백산맥, 소백산맥 지나서도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열 몇 번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외국인과 나그네로 세상을 사는 것은 그래서 불안하고 정체없고 많이 이사 다니고 또 마지막 정착역이 어디일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 와서도 아우슬랜더, 외계교명이나 아우슬랜더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서 그랬는지 이쁜 말인 것 같지 않아요. 차라리 에일리언, 돈 내고 영어 봐서 그런지 에일리언, 이 말이 친숙한 것 같고요. 에뚜랑제, 불어니까 좀 멋있는 것 같고 일본 가면 뭐라고 그럴게요? 가이진다, 가이진, 외국인 중국 가면 뭐라고 그래요? 와이고렌, 와이고렌 또 외국인, 외국인, 중국인, 포리너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항구에 가면 뭐가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누가 알아요. 그래도 벌써 다 감을 잡아줘야죠. 자유의 신상이 있죠. 자유의 신상이 뭘 들고 있어요? 햇불을 들고 있습니다. 대세양을 넘어서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오는 배를 타고 오는 사람들 그래서 그 앞에 섬에서 대기를 시켜가지고 다 거기서 검사를 해가지고 분류를 해서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병이 있거나 뭔가 이상이 있으면 거기에다 또 격리를 시켜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들여보내죠. 거기를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어요? 알카포네의 조상들도 있죠. 시실리 출신의 마피아의 원조들 가가지고 이제 이태리 식당을 열고 마피아도 하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고 이 유럽에서도 낙후된 지역에서 경제적인 이제 상승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따라서 대세양을 건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는 물론 한국 이민자들도 섞여 있었고 그들은 본토까지 언감생심 갈 생각도 못했고 처음에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이민을 가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찾았고 또 수많은 중국 노동자들이 있었죠. 중국인들의 이민 행렬은 정말 눈물겹습니다. 아프리카에도 가보면 중국 사람들은 가가지고 아주 제일 밑바닥으로 침투해서 들어갑니다. 물론 요즘은 세월이 너무 많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아프리카의 중국 사람들은요 아주 바닥으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비하면 우리 한국인들은 이제 선교를 통해서도 많이 가고 또 교민들이 가면서도 처음부터 상당히 어퍼클래스로 들어가는데 상위층으로 중국 사람들은 바닥으로부터 들어가가지고 그 시장으로부터 그냥 그 저변을 훑어가는 중국인들은 미국에 가서 개척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철도 노동자 그리고 온갖 험한 일들을 감당하는 이제 그들을 붙잡아서 인터뷰를 한다면 20, 30년이 지나고 아메리칸 드림은 이뤘습니까? 후회하지 않습니까? 물어본다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Absolutely. Definitely. 물론 오기 잘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본토인에게도 진정으로 당신의 고향이 여기입니까? 묻는다면 사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럽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당신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한국은 반도 안에 딱 갇혀가지고 펜인슬라 안에 딱 갇혀서 우리는 단군의 자손, 한민족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유럽에는 얘기하면 착잡합니다. 저상이 어디쯤에서 어떻게 섞였는지 아무도 사실은 모르는 거죠. 혈통을 보고 근래에 들어서는 이 사람이 어느 쪽에 혈통을 받았겠구나 생각은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그 횃불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빛을 비춰주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풍요와 그리고 자유를 찾아왔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외에는 우리에게 바른 빛을 비춰준 적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맥락도 그런 외국인과 나그네들을 향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히브리서도 편지거든요. 이 편지를 받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영원한 말씀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편지를 받는 1차 수신자들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받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에게 1차적인 복음이 그들에게 임했거든요. 바울사도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먼저 유대인 회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믿은 그들을 그리고 믿음에서 파선하고 낙심한 그들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파선하고 즉 항해에서 파선하고 낙심했을 뿐만 아니라 배교했습니다. 배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해서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기를 들었어요. 아니요 우리는 동의할 수 없어요. 뭔가 이 세상의 안에서 뭔가 확실한 답을 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망원경으로 천체 망원경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멀리서 바라보기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눈앞에 없는 거면 없는 거야 라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 버렸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히 성취해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구원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너무나 억설리고요. 궤변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의 대가를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 죽으면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 이후에 오랫동안 계속되는 유대인의 권한은 그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큰소리 쳤던 그들의 말의 결과하고 크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말로 정말 머리가 열린다고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믿음에 관한 언어는 함부로 얘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무시해 버리세요. 그것 갖고 논쟁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말리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마이갓을 하든지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하든지 그냥 그들이 내뱉는 욕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겠지만 우리에게는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구주 예수님은 건들지 마세요. 그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 교회가 문제라고 하는 방식도 아주 잘못됐어요. 주님의 몸 되신 교회는 여러분이 그렇게 함부로 건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신학 조금 몇 년 했다고 교회는 교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가끔 인터넷에 그런 걸 쓰는 사람 보면 정말 성경을 무기 삼아서 성령의 검이라도 찾아서 들고 가서 싸우고 싶어요. 니들이 건들 수 있는 교회가 아니야. 니들이 잘했네 잘못했네 그럴 수 있는 교회가 아니야. 주님이 피로 갚죽을 사셨어. 그러니까 세상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요한 게시록을 보라고요. 주님께서 한 스텝 한 스텝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주님 앞에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의 망원경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낙원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곧 승천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 세상 안에서 뭔가가 확실하게 이루실 그날이 오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써먹으려고만 하는 것 아니에요? 라는.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분한 마음이 있으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예수님 믿고 뜨거운 가슴으로 훈련받고 그랬더니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써먹기만 하려고 거기에 대한 분한 마음이 있으세요? 불신앙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은요. 우리보다 열 배 이상 어렵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 만난 감격으로 일생을 살고 천국 소망 잃지 않고 분명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갔어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 믿음에서 파선했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도 다섯 자식을 공무원으로 키우면서 동시에 대학을 네 명을 다닐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효자라 국립대학을 안 다니고 다 사립대학만 다니고 국립대학 한 명 다녔네요. 한 명 다녔데 사립대학을 다니고 그래서 허리뼈가 휘었지만 그러나 그 다섯 자식보다 교회의 일을 더 염려했어요. 교회에 있는 나이든 전도사님, 사찰집사님 명절, 절기, 연초, 연말 때마다 그분들 챙기는 것이 다 일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하셨다고요. 교회의 산림을 자기 집에 산림보다 더 위에 놓고 사셨어요.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지만 그러나 그 때문에 자식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실은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세상에만 모든 미련이 다 있으면서 입술로만 믿었다면 자식들이 안 믿었을 거예요. 자식들이 어려운 일었을 때 예수님 찾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붙잡았던 영혼의 닷 같은 바로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기를 보고 배워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나면 기분 나빠져서 오후 내내 부모가 다투기나 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상 습관과 욕망에 매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나 잘 아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예. 그러나 언제나 진정성 있는 눈물로 무릎으로 또 주님의 일에 바로 옆에 있는 존재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면서 그 영혼구원과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또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때로는 안쓰러워하면서 때로는 왜 그럴까 궁금해하면서 그 비밀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자녀들이 여전히 이 세상의 외국인과 낙은애로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고 배교하고 옛 모습으로 돌아오라. 우리끼리 동아리하고 우리끼리 무시당하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뭐였어요? 동물 희생제사였어요. 아직도 양과 소와 비둘기로 제사드리는 그걸로 유대인의 표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그거 이마에다가 미간에다가 손목에다가 붙이고 기호와 표를 삼고 그걸로만 선민의식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전도도 하지 않고 다른 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들이 살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동물 제사를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깨트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동물 제사는 필요 없게 됐어요. 완성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로마의 티투스가 대군을 몰고 와서 300만을 학살하면서 피로 씻었어요. 예루살렘을.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땅끝을 향해 가라 했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낙은해였어요. 예루살렘 우리 집 그래서 즐거운 나의 집 늘 놀아 해도 홈 스위트홈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들은 떠났습니다. 더 나은 번양을 향해서 나아가고 땅끝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그들은 적어도 티투스에게 학살당하진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지. 그렇습니다. 그때 로마 사람들이 와서 한 게 뭔 줄 아세요? 동물 제사 드리는 단을 다 쑥대밭을 만들고 폐허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이제는 공식적인 동물 희생 제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진정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구원이 되는 줄 알아야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의를 한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아 10년 전에는 내가 예수님 뜨겁게 사랑했지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뭐 교회 한 두세 번 이렇게 옮기고 다니다 보니까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회색 인간이 되셨습니까?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라고 세상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네가 가이진으로 살 거냐고 에일리언으로 살 거냐고 이제는 이 세상 사람답게 본국인으로 살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손짓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외국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뭐 아면이 없네요. 그냥 본국인으로 사세요 그러면. 그것도 아면 안 하실 거예요? 오늘 13절은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약속을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담대한 책입니다. 그들은 형수 이후에 유대인으로 이제 유대인의 조상으로 여겨진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그들은 장막 안에 거했습니다. 유목민, 절반의 유목민으로 살면서 약속의 땅을 거닐었던, 주요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약속하신 일을 밑보게 여기면서 자기들을 부르신 부르심이 분명히 해피엔딩을 향해 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순정의 걸음을 옮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다 이루지 못했어요.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스의 14장은 그들을 어떻게 죽었다고 말해요? 믿음으로 죽었다고 말해요. 믿음을 갖고 출발했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죽었어요. 그런데 약속을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이 세상에서 하나의 매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기독교의 가장 빛나던 시기는 언제일까? 언더우드가 복음 전할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설교 때도 소개한 것처럼 한국 초대 교회사에서 서울에서 최초의 세례받았던 김춘경 그 도사가 아직도 자르지 않은 상투 위에다가 세례수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함께 연합해서 세례를 주었던 바로 그때가 한국 기독교의 가장 빛나던 시기예요.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보았나요? 언더우드는 결국 양화진 묘지에 묻혔지만 그러나 그는 무엇을 보았나요? 빼앗긴 조선을 보았을 겁니다. 일본의 빼앗긴 조선을 보았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희망 없는 조선을 보았고 다친 조선의 마음을 보았을 거예요. 화주와 아편에 절어있고 망해버린 나라의 산원공상 여전히 거기에 집착하는 유교의 선비들을 보았을 것이고 그러면서 담배는 왜 그렇게 피우는지 정말 성경 공부를 처음에 시작했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장죽에 담배 떼를 가지고 와서 오소리 굴을 만들어 놓는 걸 보고 성교사들이 담배를 금지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서양처럼 이렇게 멋지게 파이프나 좀 피다 말다 했으면 아마 그 얘기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담배 피다 망하는 민족이야. 그래서 담배와 술, 화주에 또 얼마나 쩌들어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금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고 그리고 길은 험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이룰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혈만 흘려주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러나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설계도가 완전하니 이제 마지막 결과물도 완전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망원경으로 볼 때 멀리서 보니까 아 이것은 완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장막 안에서 거하면서 약속의 땅을 밟고 가는데 그러나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홍수 이전에 살았던 아벨과 애녹과 노아도 다르지 않았다. 어제 히브리스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벨은 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거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녹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사람 애녹과 엘리아 우리는 좋기도 하겠어. 부러워 죽겠어. 그러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임종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눈을 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가는 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진 사람이라면 애녹을 그렇게 부러워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데려가시네요. 그렇게 아마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제 밥술이나 먹을만하니까 세상을 떠나시네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영원한 거처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거예요.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 지각이 명철하면 좋겠다. 치매 같은 거 없고 그냥 막 고생하다가 하지 않고 건강하고 지각이 명철하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각이 명철한데 내일 불려가야 돼요. 그것도 상당히 힘든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되게 젊으신 분들인가 봐요. 부모님들이 가시거나 임종 장면을 여러 번 봤는데 그 중에는 정신이 약간 혼미해져 가지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옛날 어른들이 항상 원하던 게 자다가 아침에 갑자기 가면 좋겠어. 그렇게 복되게 가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고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갔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데 지각이 멀쩡해요. 기억력도 분명하고 생각도 분명한데 이제 병이 안에서 깊어서 내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겠죠. 내 안에 어떤 분명한 확신이 있지 않다면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세상을 떠난 우리 변집사님도 그랬고 마지막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러 병원에 갔을 때도 지각이 분명했어요. 아마 우리 집사님이 이제 쉽지 않으리라는 걸 저는 분명히 예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때는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품에 맞아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저도 마음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갔는데 집사님하고 처음에 만나서 안부를 물었는데 저를 보고 웃을 듯 말 듯 했어요. 서로 애매한 거예요. 웃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사실 애매한 거예요. 저는 그때 두리를 바꿔서 놓고 생각할 때 분명히 나에게 그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요 그냥 모른 척하고 있다가 어? 있는 듯 없는 듯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도망갈 길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약속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매듭짓고 주님의 편에 서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영혼의 생명이 자라는 것을 느끼고 우리 안에서 천국의 그 소망이 자라는 것을 느끼라. 그래야지 우리가 그 순간에 비겁하지 않고 그 순간에 두렵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스테반에게 약속하신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천국에 임하게 하시는. 그래서 스테반은 돌에 맞기 전에 죽음의 고통을 겪기 전에 이미 그는 천국에 있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도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이것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을 거니까 지금은 그 생각을 하기 싫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바로 그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나중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를 하고 믿음에서 파선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놀랍게도 나이가 들어서 다시 배교를 탁합니다. 물론 교회는 나갑니다. 교회는 나가지만 그러나 진실되게 진지하게 진정하게 믿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실제를 느끼니까 두려워져서 하나님을 더 믿을 것 같은데 반대입니다. 죽음의 실제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버킷리스트 해가지고 이것저것 또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인생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심 진짜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위하여 절제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은 왠지 왠지 험앙해 보이고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은 왠지 왠지 진짜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인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유혹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 죽으면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끝이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 알리바이를 두냐면 착하게 살았느냐? 오케이, 그거 옳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착하게 사는 것. 뭐가 착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착하게 산 사람 누구예요? 한 번만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끝까지 착하게 사나요? 어떻게 끝까지 착하게 살아요? 아침에도 어우, 왼수. 저녁에도 어우, 진짜로. 그걸 보기 싫어.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아요? 어디까지 착해요? 어디까지? 착하게 사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 전기를 보는 것을 좋아해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청소년부에게 성경, 인물 열전 공부를 하잖아요. 살았던 사람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전기를 보는 것을 좋아했고요. 지금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영화도 가능하면 트루베이스토리를 좋아하고요. 마블 한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SF도. 우리 충만 목사님 SF 좋아한다는데 저는 SF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 전기를 가만히 보시면요. 저는 이제 보금 안에서 인생 전기를 볼 때마다 물론 누가 써준 정치인들이나 누가 써준 완전히 과장된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건 쓰레기예요. 그런 걸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인생 전기를 보세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지. 역사가들이나 전기를 쓴 사람들이 뭔가 불쌍한 마음, 연미는 가져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뭐 불륜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부패도 있고 뭣도 있었지만 그래도 큰 줄기에서 봤을 때 역사에 한 획을 긋고 살았지 않았느냐고. 오케이. 딱 거기까지예요. 하바드를 중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웠다. 애플을 세웠다. 아니면 어떤 전기 입지전적인 이야기를 했다. 오케이. 거기까지예요.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면 다시 또 다시 뭔가가 있고요. 문제가 있고, 불륜이 있고, 파탄이 있고, 그 다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 다음에 저주가 있고, 죽음이 있고, 다 그래요. 안 그런가 보시라고요. 안 그런가. 나폴레옹이 영웅이었지만 착하게 살았나요? 뭐,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요. 그가 역사의 무대에서 이끈 전쟁만 61번이었대요. 코르시카의 장교로부터, 야심 많은 장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랑스 혁명의 이후에 그들은 혁명으로 자유하게 하려 했고, 그리고 그 혁명으로 불행해졌죠. 그래서 단두대가 유행했죠. 공화파와 앙당파 서로 끝까지 대립하면서 상대편 데려다가 다. 마리아 앙뜨와네트를 단두대에다가 목을 자르면서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단두대로 이끌어내고, 그 와중에서 이제 야심을 가지고 황제에 오른 나폴레옹은 61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몇 명을 죽게 했게요. 300만 명을 죽게 했습니다. 300만 명을.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유명한 러시아 원장에서는 정말 무의미한, 그래서 200, 몇 명이죠? 50만. 50만에 가까운 군인들을 거기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가 착하게 살았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은요.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의 20대에 온 세상을 정벌했던 알렉산더는 착하게 사는 사람일까요? 인생은 그런 기준으로 볼 수가 없어요. 나는 뭐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볼까요? 자녀에게 얘기를 들어볼까요? 본인의 양심에게 마음을 들어볼까요? 그걸로는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사는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아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영적 생명이 있어야만 우리는 인생을 바로 마치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망원경을 주셔서 그것을 멀리서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모시고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라. 배교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집도 사서 집안체도 사서 여러분의 거처를 누이게는 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일터도 일구어서 이윤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목적과 상관없다면 여러분은 나중에 배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불행한 두려운 죽음을 맞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길을 가고 있고 그 실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별로 겁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에 앞선 세대들이 못나 보였지만 그들은 나폴레옹도 아니었고 무슨 세종대왕도 아니었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세종대왕은 천국 같겠냐고. 세종대왕 만나보셨어요? 훈민정원 만들었으니까 엄청 착해요? 그들의 그 권력의 암투를 보셨나요? 그들의 마음속에? 아니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누가 그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 영혼을? 우리 주님이 아니면 누가 우리의 구주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멀리서 보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는 너보산 비스가 봉우리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뭐 혹자는 혈기를 부려서 그렇다고 성경을 두고 그렇죠. 반석을 두 번 때려서 그랬다고 했는데 한 번만 때리죠. 두 번 때리냐고. 아니 그것만 때린 게 아니라 모세는 십 개명도 박살냈어요. 혈기가 아주 엄청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게 아니고 모세는 120세를 완전수로 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80년을 보냈지만 그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광야는 세팅값일 뿐이에요. 그는 주역이었고요. 전성기였습니다. 저는 모세가 부럽습니다. 여러분 멀리 산이 보이는 50, 60층에 펜트하우스 사는 게 그렇게 부럽습니까? 별로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모세는 다리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다리가 어떻게 강을 건너요? 다리 위에 놓일 뿐이죠. 그는 약속의 통로였습니다. 축복의 통로. 모세는 행복한 사나이였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한 부분만 맡았어요. 그리고 그는 외국인과 낙원해로 살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니까 어떻게 무병하고 장수하도록이나 기도해 주지 무슨 아버지 품에 부탁하고 그런 얘기나 들으려고 제가 있는 줄 아세요? 예, 그런 얘기 들으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배교하게 될 거예요. 죽는 날이 1년 남았어도 배교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좋고 이 세상이 두려워서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천국에 이르시게 하는 그런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적인 열매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린 그런 확신을 갖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실험을 계속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 예배만 드리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껍데기 예배만 드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한 번 오고 나니까 교회당이 싹 비어지는 그런데 우리 한국 성도들이 비어지지 않았죠?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었을 뿐이에요. 알곡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아하 우리는 길이 다르구나 코로나와 세상 욕망은 같은 길로 가고 생명을 구하는 이와 하나님의 백성은 반대방향으로 가는구나 같이 있기는 있죠. 그런데 방향이 서로 달라요. 방향이 서로 달라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이 세상에 죽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죽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들이 돌아갈 번양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더 나은 번양을 사모하였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하늘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을 연초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을 잃은 생명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목적을 우리들의 아젠다에 앞에다가 붙입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 없는 자처럼 이 세상에서 살다가 떠나는 이들을 슬퍼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가 행한 선한 일, 내가 착한 일 조금 몇 개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남에게 밥 좀 사주고 착한 일 좀 해 준 게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 못해요. 예수님을 견고하게 믿는 믿음만이 이 관문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편 39편 12절은 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같이 나그네와 함께 나그네같이 주와 함께 그 하나이다. 10편 119편 19절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계명을 주님의 말씀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빌리포서 3장 20절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몽상가들도 아니었고요. 이 세상을 부인하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명철하게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장사꾼으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의 이유를 남기면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문법이 정말 구체적인 직설법이 되는 것입니다. 헌신한다 그러면 진짜 손과 발과 몸이 움직여서 우리의 지갑이 열려서 헌신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헌신하는 헌신은 우리가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분명하게 동행할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줄 알아서 내게 안에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살아있고 실질적인 그리스도인. 무슨 멀티버스. 그냥 가상세계 속에 있는 믿음. 그래서 찬양팀 쓰고 교사하고 교회에서 행사할 때만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세상 나가면 전혀 아닌 것 같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을 몰라요. 마귀는 우리의 그런 믿음을 공격합니다. 가짜인 거 알아. 그러니까 적당히 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손짓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든대요. 말씀이 어렵대요. 은혜가 더 이상 안 된대요. 글쎄 지금은 좀 바쁘대요. 사실은 세상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도 세상이 좋아 대만은 세상으로 갔습니다. 대살로니카에서 갔대요. 대살로니카 여행하다 제가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대만은 혹시 어디 살고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도 재미없다는 듯이 웃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영혼의 대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아니요. 마가를 데려오라. 디모덴은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구하고, 갈망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서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 모습이 어리석어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외에도 어리석은 사람은 쎄고 쎄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고상하고 멋지고 아름다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하게 보일 거예요. 신비하게. 이디오피아 내시 재정장관이 여러분, 스윙로우, 스윗채리엇, 수레를 타고 가자로 내려가는 길을 가면서 히브리어로 이사해서 53장을 읽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어떻게 보면 웃기고요.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히브리어로 히브리 성경을 읽고 수레를 타고 가면서 거기서 빌립을 만나는 그 이야기는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멋져 보일 겁니다. 가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걸 독일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자들은 뭐죠? 니들 종교 원래 샤머니즘 아니었어? 샤머니즘 같은 소리하고 있어요. 불교 아니었어? 불교 같은 소리하고 있어요. 아시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원래부터 기독교 원조 국가인데 이 사람들이 뭐 알기나 할까 얘기를 들어보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이들에게 그렇게 언제나 하고 깊은 말씀이 들어가 있을까? 아 세상에 속그만 살았나. 보금은 어디나 보금이라니까요. 아프리카 사람에게 전해지면 그 사람들은 미개하게 믿을까요? 우가우가 콜라병으로 이렇게 보면서 믿을까요? 아니요. 정확하게 보금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메리카 인디언도 그 다음에 저 파푸와 뉴기니에 사는 원주민들도 똑같이 보금이 들어가면 천국 소망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리스펙트를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성을 준비하신다. 성을 준비하고 짓고 계세요. 자식이 군대 갔다가 돌아오면요. 당분간 취직할 때까지 복학에서 마칠 때까지 우리 집에 있어야 돼요. 그럼 부모는요. 엄마는요. 방을 준비하는 거예요. 방 하나 준비해 놓을 테니까 다시 너에게 필요한 것도 드려놓고 준비하는 거예요. 부모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을 준비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코로나 때 우리가 4주간 딱 록다운 했잖아요. 그 외에는 록다운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도 한 중간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처음에 4주 하고 있을 때 이제 전부 방송으로만 인터넷으로 할 적에 제가 교회에 나와 있으면요. 아무도 없어서 성에 있는 것 같았어요. 성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성을 예비하셨다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성에서 왔다 갔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미국 간 사람들이 뭐가 좋아요? 땅이 넓어요. 2층집 지을 필요 없어요. 단층으로 착 지으면 돼요. 땅이 넓어서. 천국에는 땅이 넓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땅이 넓어요. 지옥도 땅이 넓대요. 거기는 왜 넓냐면 꼴보기 싫은 사람들 안 보려고 땅이 넓대요. 아주 막 떨어져 살려고. 천국은 하나님께서 땅이 넓어서 기본이 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기업 하늘의 도시 천국을 예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교집합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게 사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자원하고 헌신할 때마다 주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유유상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 신앙공조의 질을 이루지 않았다면 여기에 독일에 와서 열심히 살고 돈 벌고 그 다음에 확장하고 이것저것 하려고 하다가 분명히 실망하고 사기당하고 배심당하고 그리고 인간관계 틀어지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뭐 때문에 왔던가 그렇게 살고 가정관계 어려워지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죽이 맞을 때는 놀러 다니고 같이 운동하고 뭣도 하고 개도 들고 밥도 먹고 술도 먹겠지만 그렇게 하고 해피엔딩 이루지 못할 거예요. 끝까지 울려고 내가 왔던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거룩한 희생과 섬김과 헌신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하나님을 내배하고 우리에게 늘 진정한 눈물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면서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들의 아들, 딸, 자식들에게 전승하겠습니다. 잘 사는 게 복수야. 네가 잘 돼야지 예수님도 덕받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인생의 목숨으로 여기고 살아라. 네가 손흥민이 되든 뭐가 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천국 시민으로 살아라. 여러분 이런 결기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